홍어의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. 그러지, 그러지. 일단은 이 가운데 걸 딱 잡아봐. 가운데 거? 응. 처음이니까 잡아. 맨날 한번 향 맡아. 지긴다, 지겨. 지긴다, 지겨. 이 암모니아 향. 염이 나은 기분인데. 맨날 한번 향 맡아. 아, 맨날. 지긴다. 씹을수록 입에서 하네. 그 비리한 냄새가 절대 안 들여. 절대 안 들여. 지금 마르미 홍어 첫 도전. 근데 입에 넣으면 괜찮아. 아, 네, 한번 보자. 잘 먹겠습니다. 야, 너무 부드러워요, 사장님. 부드러워. 절대 그 홍어의 그 콩카 냄새. 그런 것도 없지? 그럼 좀 처음 먹어봐. 이게 씹히는 게. 아니, 뼈예요? 아, 저거 진짜 많아.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, 좀. 응. 입안이 콩카 냄새나. 처음 먹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입에 맞나 보다. 나름이가 입에 맞나 보다. 생각보다 괜찮나 보다. 미쳤다, 미쳤다. 나 쪽이 안 좋아졌어. 진짜 웃기지 않아요? 대대로 된 삼아를 만들어줄게. 일단은 여기에 고기를 쫙 올려서. 김치도 쫙 올려서. 며칠 삼아도 먹는 거구나. 여기에 고향을 잡아서. 나도 삼아. 삼아, 짠!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홍어 진짜 맛 궁금하다. 나 이거 혼자 다 먹어도 돼? 그럼요. 난 혹시 이걸 먹어도 될까요? 취향껏 먹어볼까? 일단은 홍어 버거를 보여드릴게요. 네, 좋아요. 홍어에 이렇게 김치를 얹어주시고요. 위에다가 홍어로 또 덮어주십니다. 홍어 버거. 가실게요. 홍어 버거. 그런데 오른쪽에서 씻으면 왼쪽에서 빨리 오라고 난리야. 자, 김을 준비합니다. 두 장을 준비합니다. 이럴 때는 바로. 그거야? 그거인 거야? 그거야? 그거인 거야? 이거야. 이렇게? 두 잎! 와, 맛있게 먹는다. 오늘 처음 먹는 건데도 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찢어줘. 기계 보세요. 너무 맛있겠다, 너. 미쳤다, 미쳤다. 소영 봐, 소영. 소영은 정말 좀 드라마틱하게 먹는다. 그리고 오늘 물맛 난 고기 같아요, 정말.